처음에는 2대였다가 추가로 6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6대 중에 한 2세대가 계속 말썽이었습니다. 계속 말썽이었고 이렇게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사실은 투표시 분류기가 아마 새벽 한 제가 알고 있기로 1, 2시까지 그냥 계속해서 스케닝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계속 이렇게 다시 넣고 다시 넣고 이런 반복을 했고요. 심지어 이미 이것은 재금표입니다. 이미 100장 정상적인 묶음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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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미분류표는 따로 묶여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상인표를 돌리면 그냥 정상으로 분류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표를 넣는 대로 미분류로 속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100장을 넣으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요. 100장 캐베너스에 그러니까 1번 표만 100장 넣었으니까 1번 캐베너스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번 캐베너스로 다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는 98장 2장 이렇게 갈렸습니다. 98장 이렇게 2장 이렇게 갈리더니만 갑자기 60장 대 40장으로 갈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0장 분류하는 기계가 세상에 60장과 40장으로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에는 98장과 2장의 문제로 분류가 됐을 때 이렇게 100장을 넣었는데 98장 2장 딱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이런 오류를 내도 되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선관위가 미분류표 2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분류했을 때 2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대법관도 그 설명을 그냥 받아들여서 계속 분류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천대대법관이 자리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60장과 40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98장 2장으로 분류되는 미분류표가 앞에 2장이 있었기 때문에 98장과 2장이 분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엉망진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미디어 A님의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그 많은 투표지 분류기 가운데 상당히 에이스를 인천연수국을 인천지방법원에 출정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100장을 분류를 하게 되면 100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98장 2장으로 오작동이 2장이 났다가 그다음에 60장하고 40장이 오작동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작동률이 수백 퍼센트라는 국제기준보다 수백 퍼센트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조슈아님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저한테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전투표지 같은 경우는 오작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었다 기계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사실 좀 얘기할 타이밍이 좀 지나긴 했는데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말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진을 못 찍게 했다라고 이제 미디어 A님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미디어 A님 관점에 보셨을 때 이제 그걸 그렇게 보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이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 큰 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요. 그때쯤부터 해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이제 막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천대엽 대법관 옆에 본인이 뭐 그냥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보관인가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뭐 머리가 좋은 정보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어떤 정보를 주면서 의견 교환을 계속 하더라고요. 시종일관 계속 그렇게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얼마 정도 됐던가요?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심각한 투표용지가 불량 인쇄용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핑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점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저의 관점이 그렇다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천대엽 대법관은 처음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이 어떤 부분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어떤 부분에는 뭐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천대엽 대법관은 애초에 재판 시작할 때부터 대법관으로서의 정확하게 본인의 할 일을 안 했습니다. 지난 4.15일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사이로가 아니고요. 2020년 사이로가 아니라 21년 4월 15일 날 민경욱의 재금표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그 재판에서 분명히 우리는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조한다든지 그리고 목표할 코드, 이미지 대조 이런 걸 다 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그날 다 약속을 다 어겼습니다. 어긴 상태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를 압박하고 강요를 한 것 그것 자체만으로 저는 천대엽 대법관이 이미 상당히 우리에게 우리의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약간 어느 정도는 봐주는 척을 하면서 약간 선심 쓰는 척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보겠지만 앞에 천대엽 대법관이 보낸 어떤 변호사들에게 보낸 문서를 아마 보셨으니까 아실 건데요. 이미 그 촬영은 불가하겠다. 방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QR코드만 검증하겠다. QR코드 확인만, 단순한 확인만 하겠다. 그리고 수계표만 하겠다라고 이미 문서로 변호사들에게 제출했고요. 이렇게 재금표 일정을 통지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근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시다면 저도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 말씀이 맞으시다면 그러면 천대엽 대법관과 더불어서 변호사들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참다 참다 못해서 말을 좀 합니다만 그래서 변호사들 간에 한 10가지인가요? 10가지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서 실제로는 어쨌든 재금표 현장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대법원에서 통지를 할 수도 있죠. 일방적인 통지니까 통지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재금표 현장에서 다투기로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심하게 논란이 됐죠. 그때 논란이 되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유성수 변호사가 재금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재금표의 최소 전제 조건에 대해서 잘 정리된 그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속해서 화상 인터뷰도 참여하신 나이가 좀 드신 캐나다에 계시는 은퇴하신 공인회사인 이영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금표가 아니다 이야기죠. 이거는 재개표다 이야기죠.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야기죠. 나라를 떠난 지 한 50년 정도가 이경북 씨가 됐으니까 그분 말씀은 언어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대협 대법관이 한 것은 재금표가 아니고 재개표를 한 거다 이야기죠. 표를 다시 샌 거다 이야기죠. 가짜표를 샌 거다 이야기죠. 가짜표를 샌 것이 어저께 재금표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적기관이 다 내가 볼 때는 제 기능을 못하는데 이분은 재개표지 재금표가 아니다. 말씀해 보시죠. 유승수 변호사는 그때 이제 마지노선을 이렇게 큰 피켓을 들고 들어갔죠. 법정 안에 들어가서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심지어 그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면 본인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에도 거기도 재금표 현장도 법정이죠. 감치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쫓겨나서 일치 부검이 되더라도 본인은 단순 재금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변호사들 분명히 저는 그 다른 의견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른 변호사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원고 원고와 다른 의견을 가진 변호사들 그분들 때문에 안에 경언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죠. 그것은 경언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 천대역 대법관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아마 재금표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몫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그것을 비토하는 것은 원고의 몫이지 재판 판정 대법관은 어쨌든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렇게 중립에 위치해 있다. 형식상으로는 일단 중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그 중립에 있는 척하는 그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토하고 주장하고 받아내는 것은 원고의 몫이라든지 였는데 안타깝게도 촬영을 못 받아 냈고요. 안타깝게도 못 받아 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 비교 못 받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우리가 QR코드를 검증을 한다면 이 QR코드의 숫자가 같은 번호인 것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실제로 이 이미지와 이미지가 진짜 같은 이미지인지를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해서 단순한 QR코드의 확인만 했다. 이게 지금 현재 재금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참 그래도 이제 그런 가짜 투표지를 새는 속에서도 그 정도 정거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참 좀 맨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가 찬 노릇인 거죠. 대법관이란 사람이 재금표를 한다고 해서 가짜 투표지인지 진짜 투표인지를 먼저 확인도 안 하고 가짜 투표지를 샌 다음에 그것을 재금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렇게 좀 맨정신으로 사람이 깨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억울한 심정을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망한 거죠. 단순 재개표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관들이 이제 자리를 이석하고 투표지를 이렇게 봉인해제하러 올라간 상황에서 변호사님들이 격론을 벌인 거죠. 격론을 벌이면서 아주 심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그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순 수개표로 할 경우에는 저는 중앙선관위와 대법관의 덜러리가 될 수 없다 하고 퇴장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올라가서 중용을 한 거죠.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천대협 대법관이 타협점으로 부분적으로 잔령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잔령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사들이 받아들인 거고 마찬가지로 또 이미지 대조는 재판이 이번 재검표가 끝난 이후에 수요일 날 그러면 이미지 검증에 관한 다시 그걸 법정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봉합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봉합이 됐고 그리고 이미지 전체를 스케닝 12만장 전체를 스케닝하는 것을 이미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뒤에 비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스케닝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걸러졌는데요. 이미지를 스케인하기 위해서 군포 물류터미널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새로 6개가 더 왔죠. 더 왔고 그래서 총 8대로 돌리기 시작했는데 투표지 분류기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한 오작동을 했습니다. 오작동을 한 2대 3대 정도가 오작동을 해서 아마 새벽 1시까지 이미지 스케닝하는 데만 시간을 다 흡의하고요. 아마 새벽 한 자정 넘어서 한 1시 뿌리부터 후계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칠 시간이었죠. 지칠 시간에 새벽 3시 4시 무렵에 아마 이런 배추위 투표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불리한 위치 속에서 사실은 이런 투표지 아주 잘못된 인쇄된 투표지 증거물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다행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얻어낸 것이 다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관찰할 수 있는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만약에 그냥 천대법관이 제한되는 한 대로 만약에 시행을 했다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아마 한 10시면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배추잎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투표지라든지 이런 거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제 정상 궤도를 돌아가기 위한 저는 저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그런 재개표 재검표도 아니고 재개표를 시행한 속에서 그런데 이제 오작동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슈아 씨 그 오작동 문제에 대해서 신권이라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PPT를 띄우면 좀 ե삼 띄우 띄우 띄우